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던 것은 일반적으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안 댔다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손을 다 댄 겁니다. 한 곳도 예외 없이 손을 댄 겁니다. 다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귀한 사례죠. 일부 지역하고 나머지를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뭡니까? 어떻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메인 서버를 통해 조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작업했다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조작값을 입력해간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이면 다 밝힐 일을 2년 몇 개월씩 2년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다 끌다가 이제는 2년 3개월 만에 결국은 원고측 소송 기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게 뭐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참 갓똑똑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그냥 그냥 뭐 어리벙벙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래서 이러면 오늘은 뭔가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럼 전라도 다른 곳은 조작 안 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딱 보게 되면 여수시 값을 다 조작했거든요.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뭐 확실하게 전남 여수시 값 전남 여수시를 다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을 갖고 있던 전라도는 조작 안 했다는 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대부분 조작했고 일부 지역을 조작 안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물론 전라도 지역도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보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 개입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라도도 대부분 지역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당일투표 득표율에 더해가지고 총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보면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관외 사전투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그냥 단박에 뭐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까 우편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전라남도 같은 게 민생당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3당으로 처리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 13%까지 조작하거든요. 전라남에는 여러분들 2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고흥, 보성, 장흥, 강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남, 완도, 진도군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그래프 우편투표의 차이입,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생당이나 그 밖의 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거의 전라도도 대부분 다 조작하고 일부 지역에 조작을 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상 우편투표, 관외 투표가 좀 조작이 심한데 전라남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조금 수치가 적지만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남군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2.2%입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민생당 이런 데는 마이너스 12.1%입니다.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빼앗아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해남, 완도, 진도군, 진도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점입니다. 민생당 같은 데는 마이너스 9점이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단하죠. 여수시 값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값. 여수시 값은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1.9%, 16번입니다. 민생당은 마이너스 12.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표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 같네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4.15 총선의 통상 조작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역을 조작했고 일부 지역이 조작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좀 잘못됐네요. 밑에 관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해가 있네요. 두 개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여기 관내 있네요. 관내. 조금 적게 조작을 했죠. 그래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한 군데 빼고 민생당은 세 군데 정도 빼고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 뭡니까? 손을 댔구나. 손을 댔 좀 손을 적게 됐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만든 겁니다. 그 만든 증거물이 공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중앙선거관련의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항의를 하겠지만 그냥 중앙선거관련에 가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자료가 겉으로는 멀쩡한 자료지만 뒤에 뭡니까? 조작 엔진이 다 돌아가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입니다. 조작 엔진을 돌려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맹악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어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잔뼈와 국군 고위직일 거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선거실장, 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사무총장 대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단독체제로 지휘한 사람 박찬진 현재 중앙선거관련의 사무총장이임 장관급 6월에 승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두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기계적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기계적 아름다움인 겁니다. 기계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뭡니까? 닦아 먹은 겁니다. 뭐 이러분들 어놈이 먹든 간에 사실 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어놈이 먹든 간에 국힘당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놈이 먹나 저 놈이 먹나 다 먹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고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가 묻어가지고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조갑시처럼 방방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구자처럼 저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챙겨 먹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함을 구해가지고 뭡니까? 사실을 거짓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무슨 뭘 주더라도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 좀 봐라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냐 이야기입니다. 좀 조심해서 했을 법한 전라남도가 이 정도인 겁니다. 전라남도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정말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제가 시민디님이 제공한 그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함께.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수식 갑입니다. 3, 3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17점 여러분들 6%가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이 됐겠죠.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 2, 3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